세로남교회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특별 후원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로남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는 데 써달라면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과 보금법률지원센터에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세로남교회 오정호 복사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깨뜨리려는 어떤 시도나 사상도 망아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금법률지원센터 조배숙 상임 대표는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고 법적으로도 국민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며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